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연봉 10억 원을 만드는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야마시타 세이지 지음, 이미경 온김, 베가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고등학교 졸업한 19살 때 연봉 1,800만 원을 받고 미용사일을 시작했습니다. 31살 나이에 연봉 10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40살부터는 일과 휴식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분이 소개하고 있는 36가지 습관을 철저히 따라하다 보면 연봉 10억 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36가지 습관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 1. 일은 질보다 스피드. 시작과 동시에 출발하라.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는 과거와 똑같은 결과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커다란 결과를 낳고 싶다면 설사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지금과 다른 방식을 받아들이고 일단 해보는 것입니다. 가능과 불가능을 판단한 뒤에 행동하려고 하면 스피드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괴물같은 속도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먼저이고요. 생각은 그 다음입니다. 습관 2. 계산기를 두드리기만 해도 돈은 따라온다. 연봉 10억 원 이상을 벌고 싶다면 숫자에 강해져야 합니다. 숫자에 강해지기 위해서는 숫자를 매일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즐거운 눈으로 숫자를 보기 위해서는 항상 계산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계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두드리다 보면은 현장의 비정상 수치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직원의 눈속임을 견제할 수 있게 되고요. 숫자의 트릭에 더는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습관 3. 회의나 강의 워크숍에서 명당자리는 누가 뭐래도 맨 앞자리입니다. 맨 앞자리에서 한 번 듣는 것은 맨 뒷자리에서 열 번 듣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일이라는 의식이 생겨납니다. 강사가 자신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의식은 뒷자리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맨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강사가 바로 눈앞에 있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진취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세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강사가 내 얼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는 것만으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요. 강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기 때문에 강사가 내 얼굴을 잘 기억하게 됩니다. 또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강사의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뒷자리에서는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 숨소리, 가벼운 농담, 몸짓, 열정의 온도가 전해지고 뒷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강사의 세세한 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현장의 생생함을 통해서 더욱 깊이 있는 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4. 30분 이내에 출퇴근할 수 있는 곳에서 살기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 책이나 신문, 스마트폰을 훑어보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분이라도 빨리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를 시작하는 편이 더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연봉은 더 빨리 올라간다고 합니다. 돈을 만드는 것은 정보보다 행동입니다. 습관 5. 몸가짐, 인사, 적객을 철저히 하면 문제의 80%는 해결된다. 예의바른 인사는 투자입니다. 예의바른 인사를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라는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인데요. 기회와 행운은 모두 사람이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예의바른 인사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품성을 더욱더 좋게 하는 비결로 삼아야 합니다. 일찍 출근하면 1등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단순한 방법인 일찍 일어나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2시간 전에 출근하면 2시간 야근하는 것보다 10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찍 일어나면 연봉이 올라가는 6가지의 놀라운 이유 일찍 일어나면 목적의식이 명확해지고요. 낮의 4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아침 1시간 만에 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우월감과 승리감이 자신감으로 이어지고요.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2시간 전에 출근을 할 수가 있으며 2시간 야근하는 것보다 10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8. 자연스럽게 일찍 일어날 수 있는 3가지 비법 1. 커튼을 치지 않고 잔다 또는 얇은 커튼을 사용한다 2.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조절한다 3. 아침 식사를 습관화한다 9. 잘못된 행동은 한 번만 해도 10명이 따라한다 좋은 행동은 10번을 해도 한 명밖에 따라하지 않는다 리더는 부하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항상 진실한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압도적으로 잘해내야 하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없을 정도로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가 딱 알맞습니다. 그래야 부하 직원들이 진심을 다해 일하게 되고요 솔선수범하는 리더를 따르게 됩니다. 10. 시간 활용법이 확 달라지는 4가지 1. 일에 드는 시간은 일단 짧게 설정한다 2. 혼자 해도 되는 일은 업무 시작 전에 끝낸다 3. 일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4.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5. 습관 11. 기한을 정하고 양을 소화해야 최고의 질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완벽주의 사람들일수록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벽주의가 아닌 최선주의 즉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의 결과를 내려는 사고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을 정하고 압도적인 양을 소화해내면 머지않아서 그것이 질로 전환됩니다. 기한이 정해진 양이 바로 최고의 질을 낳는 것인데요 1의 우선순위를 1. 기한 2. 양 3. 질 2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12. 마지막에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사람이 연봉 10억 원을 번다 부자는 싸우지 않는다 라는 속담처럼 달인 정도 클래스의 리더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즉 연봉 10억 원을 버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서 무의미한 적을 만들어서는 결코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리더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3. 혼자 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이 연봉 10억 원에 가까워진다 연봉 10억 원을 목표로 한다면 타인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전문가를 움직이게 하면 됩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에게 도움받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14. 초인류는 2등급 위의 시점을 가지고 일한다 중간등급의 사람은 하나의 배움을 통해 하나만 실천합니다. 1등급 위의 사람은 하나의 배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실천합니다. 2등급 위의 사람은 하나의 배움을 통해서 세 가지 이상을 실천합니다. 15. 상대의 장점과 단점을 같은 개수만큼 말할 수 있다면 인간관계는 순조로워진다. 자신의 장점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간관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는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지 않는 한 연봉 10억 원의 달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6. 3인 1조의 팀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세 사람이 모이면 좋은 지혜가 나오고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건전한 경쟁관계도 생겨나게 되고요 매장 운영도, 직장 내에서 팀을 구성하는 데에도 3명 이상의 면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17. 10년 계획을 숫자로 바꿔 종이에 적고 그대로 실천한다 언젠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추상적으로 생각만 하는 한 목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10년 후의 목표를 어떻게 세우란 말인가 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10년 후의 연봉 10억 원을 벌 것이라고 결의를 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면 되는가를 역산해서 생각하고 종이에 써보는 것입니다. 습관 18. 연봉 10억 원 이상인 사람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낮은 일, 건강을 해치는 일, 이런 담배를 끊는 편이 좋습니다. 19. 식사는 유명한 가게보다 명가에서 그 사람이 있는 장소를 선택한다. 성공한 각 분야의 전문가, 즉 우리가 인류라고 부르는 사람과 식사를 할 때는 유명한 가게보다 명가를 선택하는 것이 더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습니다. 명가는 저렴하지만 맛이 뛰어난 가게, 의외성이 있는 가게, 다시 만나고 싶은 그 사람, 점주나 점원이 있는 가게를 말합니다.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의외성이 있는 명가는 상대에게 접대를 제한하기에도 좋고 상대와의 거리도 좁힐 수 있습니다. 20. 낙담하는 시간은 최대 3분까지 인생에 낙담하고 있을 여유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일어난 문제를 직시하고 곧장 해결책을 생각해 실행에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낙담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고 바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편이 모두에게 좋습니다. 21. 매일 체중계에만 올라가도 연봉이 오르기 시작한다. 매일 몸무게를 재면 숫자와 친해지고 숫자 감각이 몸에 뱁니다. 작은 변화에도 재빨리 대응해서 커다란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22. 일등석에는 타면 안 된다. 이동 시간을 업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동 시간을 활용하지 않고 잠을 자버리거나 멍하니 보내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동 시간조차도 낭비하지 않고 업무로 연결하는 그 자세, 그 자세의 차이가 바로 연봉 10억 원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것입니다. 23. 돈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돈 없는 서름을 경험한 사람 자신의 장례만이 아닌 많은 사람의 장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벌고 그만큼 많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봉 10억 원을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힌트입니다. 24. 2등급 위의 사람이 권하면 무조건 따른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며 매일같이 자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본인의 힘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보다 등급이 높은 사람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상위 스테이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25. 매달 3권의 책을 읽으면 현재의 문제가 해결된다. 책에 상담을 하면 고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해결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을 끌어낼 수 있는 빠른 방법이 바로 독서입니다. 습관 26. 연봉 2억의 벽을 깨는 딱 한 가지 사고방식 연봉 10억 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봉 1억 원의 조력자를 10명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연봉 1억 원의 조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혼자서만 버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버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연봉이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하면 그들도 자신에게 협조하기 시작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연봉도 지속해서 10억 이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습관 27. 연봉 10억 원을 목표로 한다면 경영자가 되라. 경영자가 되면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고요.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함께 움직여줍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을 일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28. 돈 잘 버는 사람은 경청과 칭찬이 가능한 사람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상대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을까요? 라는 경청의 자세로 상대가 좋아하는 것에 자신을 맞추려고 합니다. 즉, 돈을 잘 버는 사람은 경청과 칭찬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29. 소원을 다짐으로 바꾸면 180도 행동이 달라진다. 30. 소원은 타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짐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 목적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절실한 약속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소원보다 다짐이 압도적으로 결과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비는 태도에서 1년 안에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태도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행운과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습관 30. 커뮤니케이션의 33% 법칙 이야기의 내용을 꿈 33%, 숫자나 실적 33%, 웃음, 잡담 등을 33%의 비율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하는 시간 33%, 참석자들이 말하는 시간 33%, 여흥시간 33%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참석자들이 듣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31. 양보할 수 있는 구는 내버려 두고 양보할 수 없는 일을 잡아라. 주장하고 싶은 것이 10가지라면 그 10가지의 우선순위를 매겨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양보해선 안 되는 주장 한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 9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흔쾌히 양보하는 것도 때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절대 양보해선 안 되는 일이 손에 들어올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나머지 구도 함께 손에 넣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32. 세 가지 약속, 도망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남탓하지 않는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존재 때문에 바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성장의 걸음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마음속에 사념이 떠오른다면 도망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남탓하지 않는다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서 일에도 힘을 쏟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실적도 올라가게 됩니다. 33. 배우자 고르기의 세 가지 포인트 사랑이라는 감정은 결혼의 최소 조건이며 그 이상으로 일과 가정을 꾸려가는 것에 보람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상대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34. 역할 행동을 위해서라면 7대의 경비행기라도 전세해 낸다 역할 행동의 모델이 되는 것은 최고 기준을 가진 사람, 가장 높은 실적을 내는 사람인데요.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은 성공한 사람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초인류가 되고 싶다면 초인류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설령 힘에 붙일 때가 있더라도 성공한 사람의 흉내를 내다보면 어느새 당연시 되는 기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 대상을 스스로 정하고 그 사람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언어 습관도 관리해야 하는데요. 세련된 말투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성격, 표정, 언어 습관도 리더에 맞게 변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의 향계는 99도시까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98이나 99도시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인데요. 한 발 더, 한 발 더 힘을 내면 100도시에 도달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99도시에서 100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진심의 자세로 퇴로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로를 끊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철저히 버리는 것입니다. 99도시까지는 액체 상태지만 100도시가 되는 순간 기체로 변해서 하늘로 날아오르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를 얻으려면 한 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욕구를 명확히 문자화 함으로써 어중간한 만족을 단숨에 충족시켜서 연봉 10억의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욕구에 뚜렷한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욕을 억누르게 되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노력하자 이런 불꽃 같은 동기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꼭 자신의 물질적인 욕구를 솔직하게 써내려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연봉 10억으로 이끌어줄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을 살펴보았는데요. 직접 이익이 나지 않는 일에도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커다란 성과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도 하지 않는 습관이 바로 연봉 10억 원으로 가는 습관인데요. 저자가 직접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얻은 실전 노하우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다 전하지 못한 정보까지 알뜰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